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필리핀 대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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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비해폰 편한게 하나도 없네 아이고 비해폰 편한게 하나도 없네 비해폰에 드라이브 라이센스 갖고는 못들어온다 그러고 ACR 체류 할 수 있는 그 아이디를 내라 그러네요 많이 스트릿해졌네요 비해폰이 비해폰에서 살때 변한게 하나도 없네 비해폰 자체가 또 자체내로서 살기는 또 나름대로 여기 사는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주변에 단지 안에서 요렇게 저렇게 다 형성되어있고 형성되어있고 아 아 아 아 아 사이번 우리 학교에 고등학교를 했었는데요 하이 너무 오래간만 안녕 안녕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망고 줄줄이 열렸네 망고를 언제 구입을까요? 아 아 2개월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내가 구입을까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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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몇몇 전화번호를 불러요? 네, 제가 오늘 저녁때문에 왔어요. 아스트라제리아에서 일어났어요. 아스트라제리아에서 일어났어요? 3시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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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리스트? 아내리스트? 아내리스트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내리스트는? 아내리스트 말은? 아... 아니요, 안심하고요. 아니요, 안심한 말이죠. 사이먼은 아주 고등학교가 됐어요. 어댈트, 아직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아이도 아직도 안 되죠? 어린아이의 어린아이의 절이 안올려는 사람은요? 아직도 안올려는 사람은요. 네, 네, 무슨 기관은 안 예쁜 여자인가요? 네, 네, 무슨 기관은 안 예쁜 여자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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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색한 게 있어요 아까 보니 저는 집사에 μέ하니 아니요 사회에 상당이 없었죠 한 관계만사람이 없었죠 outro 일종의 한 씨에게 데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집사에 대한 아이들이 없었죠 ays 영어와 탈가로고 같은 영어와 엉덩이 nur 한국 한국어는 먼저 해 13년에 오류한 일요 처음에 오는 필리핀에서 영어는 처음인데, 영어는 안전한다고 말했죠. 왜? 내는 영어? 아니, 내는 영어는? 아, 너는? 얘가 아주 잘생겼어요. 언제나 잘생겼어요. 언제나 잘생겼어요. 언제나 잘생겼어요. Simon은 많이 다가갈 수 없죠. 아직도 잘 못해요. 아직도 잘생겼어요. 연구 소고지를 이해하시면 되지 ans. Fan는 και는 안 Programs? 흥분이 좀깊 lib. 아 맞다 보이지? beroj 제ね ATF showed an English to learn English.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아, 네. 미국에 태어났어요. 미국에 태어났어요. 영국에 태어났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학생이 시작하 shoulder. 그러니까, 아, 아, 못 한국의 목적음역 완전 konkes associ 같은데? 하하하하. что, 야, Siemon, Got outros языков일?" 아, 네. 아, 네. 네, 네!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물어보기, 나는 절대 잘 모르지 못 하죠. 하지만, 이제 다른 발굴을 얘기하시나요? 필리핀이상? 예시가 일반적으로 이로코스에 가면, 마르논카랑 제한칸가가, 아, 안 알아요 아니면, 앙희네스에 가면 가방팡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막가노? 페리마할이도 힌리 디스칸 이렇게 Malate 한국 지역 네, Malate 저는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른데 아주 다른데 한국 지역 오디게스 아시아 파시픽 유니버시티 그 지역 네 근데 이 시각 막가티는 한국 왜? BGC 아 아 알 네 약간 한국에 많이 가네요 한국 지역 하지만 제 지역은 한국 교회가 없다보니까 그들은 아카티 디그니까에 다른데 easiest 네 중국 иногда 홍콩 또한 중국 집중 중국 장소 주문 바로 BGC 네 예, 누군가가 돈을 가고, 조금 더 돈을 가고, 아길레스에 가고 왜냐하면 저는, 중간에 가면 안 돼요. 하지만 강남, 어떤 곳에서? 동네, 동네, 동네. 다른 곳입니다. 바이바이. 너무 깜짝이야. 바이바이. 배바이. 바이바이.